박군과 결혼한 한영이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근황을 전하며 관심을 받는다. 한영은 박군과 데이트하는 모습, 반려견의 상태, 신혼집 등을 공개하며 팬들의 근황을 전했다. 게재된 사진에는 한영의 시선으로 바라본 신혼집 내부가 담겨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한영은 처음 도전하는 일, 시간이 지나면 쉬워질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더 많은 생소한 일들과 대면하게 되네요. 인테리어 얘기 아님, 이제 거의 다 왔다. 물론 또 다른 어려운 시작이겠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요. 재택근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한영이 반려견의 귀여운 모습을 포착했다. 한영은 삐지신 상태, 뒤돌아서 무심하게 쳐다보심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남편 박군과 카페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한영의 모습, 특히 박군은 아내 한영의 선글라스와 모자를 바꿔 쓰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보였고, 한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를 보였다. 최근 한영과 결혼한 트로트 가수 박군이 아내의 내조를 자랑했다. 박군, 한영 부부는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박군은 새벽 4시 30분에 밥 차려주는 내 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박군은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참 복도 많다며 새벽 밥상,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사진에는 한영이 박군을 위해 차려준 한상차림이 담겨 눈길을 붙잡았다. 특히 새벽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밥과 사골국, 고기찜, 야채쌈 등 진수성찬이 감탄을 자아냈다. 앞서 한영도 박군이 해준 음식들을 공개하며 남편의 요리 실력을 인증해 관심을 모았다. 한영은 잘 먹고 다닙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 잘 먹고 살고 있다는 증거, 그동안 먹었던 음식 사진을 몰아서 올려봅니다 라며 박 셰프님 최고라고 덧붙여 박군의 요리 실력을 짐작해 했다. 두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서 MC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또한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러브 스토리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